루시, 준비는 다 했어? 다 했어. 근데 너무 떨린다. 제일 예쁜 걸로 빌려줄게. 뭐 좀 얻고 있어? 바비, 너도 빨리 와. 커피 좀 줄까? 안돼, 안돼.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. 알았어. 으흐흐흐 거기 서! 에이미, 엄마가 집에서 뛰면 안 된다 그랬지? 거기 서! 정말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이모, 결혼 축하드려요. 고마워. 에이미, 그렇게 뛸 거면 밖에 나가서 놀라 그랬죠? 알았어요, 엄마. 쭈꾸모, 우리 나가자. 쭈꾸모 어딨어? 밖에 나갈 거야. 빨리 나와. 이 작품이 stupid responsibility. 루시elli스 track. 나 살거지 좀 한 거 할 테니까 먼저 가서 볼래? 홍호 알았어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골라봐. 그래 난 설거지 좀 한 거 할 테니까 먼저 가서 볼래? 응 알았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골라봐 역시 바비 옷장은 언제봐도 예쁜 게 가득하다니까 이 드레스도 너무 예쁜데? 루시 마음에 드는 거 좀 골랐어? 바비 건 다 예쁜 거 같아 그럼 내일 드레스에 어울리는 이 목걸이나 이 목걸이는 좀 어때? 그럼 난 저쪽에 있는 목걸이로 할게 알았어 그럼 내일 내가 가져다 줄게 내일 루시 결혼식 입으려고 산 드레스인데 한번 봐줘 와 밥이 너무 예쁜데 그럼 내일 목걸이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응 내일 봐 빨리 들어가서 피부 관리해야지 예쁜 애 드레스 드디어 내일이구나 드레스 준비 끝 목욕하고 마사지나 좀 해볼까? 물 틀고 거품은 이만하면 됐고 날아 따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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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라 두근치 너무 예쁜데? 최고의 신부가 되겠어 두근치 너무 예쁜데? 최고의 신부가 되겠어 더 갈아입고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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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팩해야지 이렇게 15분동안 있으면 되겠지? 좀 누워서 기다려볼까? 15분아 빨리 지나라 루시! 오늘 결혼식인데 아직도 자고 있네 루시! 빨리 일어나 바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아침이잖아 빨리 일어나서 세수 먼저 해 아침이라고? 어떻게 바비 나 어제 팩하다 잠들었나봐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세수 먼저 하고 와 알았어? 화장하는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씻어 세상에 팩하다 잠들다니 아프 아프 비누 하사 naive 하사이사 배가 지금 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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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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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작한다 나 입술은 핑크색으로 해줘 알았어 핑크색으로 늦겠다 빨리 드레스 입어 알았어 밥이 안 왔으면 큰일 할 뻔했어 루시 너무 예쁜데? 이제 구두 우와 루시 너무 예쁘다 고마워 빨리 가자 잠깐 잠깐 마지막 향수 됐습니다 신부님 고마워요 루시 출발할게 응 루시 출발할게 루시 출발할게 루시 출발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